웰컴 투 마이 베드룸 지도 봐야 되고 또 나는 허리가 솔직히 많이 예민해서 허리를 잘 잡아주는지도 봐야 되거든 거기에 꼬짐 없는 지도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알아봤어 그래서 바꾸고 만족하냐고 끝 정말 만족해 이 매트리스는 뭔지 궁금하지 궁금하려들에게 특별히 알려줄게 이건 바로 손오베드 001 매트리스야 SNS에서 이 손오베드 좋았던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내가 왜 안 사봤으니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잖아 이번에 써보니까 다르더라고 부드러우면서 내 허리 감싸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굉장히 개운해 그리고 누우면 내 몸 모양을 달아 폭 감싸주는 느낌이라 정말 편해 궁금하려들 아까 내가 매트리스 꼼꼼하게 알아봤다고 했지 매트리스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바로 고짐이 없는 거야 내가 기가 180이고 몸무게 공개 안 하겠지만 제격은 큰 편으로 그냥 포장하자 그래서 고짐이 없어야 하는지 잘 봐야 하거든 매트리스는 꺼지면 불편하잖아 매트리스는 안 꺼지게 하려면 우리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안에 들어간 스프링도 좋아하지 않겠어 여기가 스프링이 들어간 부분인데 만져보면 스프링이 안 느껴진다 왜 그런 줄 알아? 손오베드 매트리스는 꺼짐 없이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져서 그렇대 그래서 그런가 견고하게 만들어진 게 느껴져 견고하다는 게 뭐야? 단단하게 잘 잡힌 걸 말하잖아 자 이거 봐봐 자 봤지? 어 흔들임이랑 고짐 없이 잘 잡아주겠지? 그러니까 나같이 제격 좋은 사람들은 허리도 잘 잡아주는 건가 봐 아 그리고 손오베드가 US Army 매트리스 바로 미군들이 사용하는 매트리스도 만들었대 미군들도 제격이 좋잖아 아 나파도 키도 크고 어 뭐 뭐 근육맨들 어 여기도 혹시 제격 좋은 궁금한 애들이 있나 한 번 써봐 마음에 들걸? 그리고 이 손오베드 매트리스가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 Made in Korea 난 한국 너무 사랑하잖아 I love Korea 난 지금 한국에 20년 넘게 살다 보니 한국 제품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 최고야 최고 근데 이 손오베드가 100% 한국산이란 거야 손오베드 100% 여기 보이는 실 하나까지도 다 한국산이야 손오베드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제조 전문이래 그래서 매트리스 전문가가 직접 만들더라고 거기에 주문하잖아 그럼 바로 새 매트리스를 만들고 UV 살균 소독까지 해서 클린한 상태로 배성이 된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도 안전하고 또 허리 안 좋은 우리 부모님이 쓰기에도 좋고 우리 윌리엄이랑 매트리스도 엄청 좋아하는데 윌리엄 매트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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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냄새 좋아 그리고 부들해 냄새 좋고 부들부들하다고 합니다 봐봐 이렇게 아이들은 격투기 하면서도 흔들임이 느끼지도 않아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우리 유미도도 좋아하고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로 딱이겠지 굶굶러들도 꿀잠 자고 싶으면 이제부터 손노베드 매트리스랑 함께하는 게 어때? 윌리엄 벤트리 우리 같이 낮잠 잘까? 알겠어 좀 오래 좀 자라 이번에 애들은 잘 때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맞는 얘기야 그럼 이제 굶굶러 이모 삼촌들한테 인사해 자기 전해 잘자 잘자 제발 자 제발 끝 아 정말 말